콩. 너 이름이 뭐야? 까만 콩이야? 너 콩으로 해야 돼? 뭐로 해야 돼? 야, 야. 무슨 냄새 맡냐? 그거 우리 이불이야. 응? 그거 우리 이불이야? 야, 니 누가 박스에서 뛰어나오래. 오, 또 어디가? 야, 거기가 너 자리인지 어떻게 알았어? 어이구, 구경하고 그저 이불에 거기 앉았어? 그래도? 막 천장 쳐다보는 거 봐. 도리도리로 여기가 도렬지 어딘가 하고 쳐다봐. 어이구, 야, 목 빠지겠다. 야, 너 민돌이 해, 민돌이. 야, 민돌아. 응? 여기가 어딘가 하고 거기 내가 무릎 담으면 앉더니 거기 턱 가서 앉아있어. 아까 냄새를 맡더니.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라도 누가 너와 앉으래? 야. 아주 구경하느라고. 조용히 해, 구경해. 어이구, 야, 여기 봐봐. 사람은 물론 대단히 보지도 않네. 야. 큰일 났다. 어떻게 안 울지, 이렇게? 민희야, 이리 와봐. 너 심심할까 봐 애기 하나 데리고 갔잖아. 애기. 응? 어이구, 배가 근데 터질 것 같아. 응, 너 밥 비교는 안 해도겠다. 응. 무슨 글리로 밥을 많이 먹었냐? 아이쿠. 야야. 까매서 뭐 눈도 안 보이고. 야, 너가 오늘 온 첫날이다, 우리 집에. 너가 속초. 그래서 우리 집으로. 시집 온 것도 아니고 뭐 입양 맞다, 입양. 너 이름은 콩이야, 알았어? 콩. 아이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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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된다. 남의 집 에어컨. 아이쿠. 에어컨. 에어컨 구멍으로 뚝 떨어진 놈이래, 니가. 가게 집 천장 에어컨에서 그 사이에서 뚝 떨어진 놈이래, 너가. 아이쿠. 아이쿠. 얘가 몇 개월 됐을까? 두세 달 됐지. 두세 달 됐을까? 네. 빠리빠리 한 거 보면. 응. 넌 생일도 몰라, 오늘이 우리 집에 온 날이 뭐 미칠이냐? 5월 24일이야? 너가 2022년 5월 24일에 우리 집에 왔는데, 너 생일은 모르지만 우리 민희하고 같이 잘 놀아라. 어이쿠. 야야야야. 어떻게 이렇게 겁이 없어? 아이쿠. 엄청 빨라. 너 눈 까매서 어디가 눈인지도 모르겠다. 아이고. 너가 난생처음 이런 거 해보지? 야야야야. 얘 정신 빠지겠다. 우리 민희는 너가 무섭다고 도망갔다. 민희하고 놀으라고 데려왔는데, 우리 민희가 너 무섭대. 응? 그 집에서 이런 거 한 번도 못 해봤지. 그 집에서 이런 거 한 번도 못 해봤지. 그 바쁜 집에서 네가 뭐. 휴지를 닦아주기만 했댄다. 콩콩. 콩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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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아. 얘 콩콩 돼. 너 콩콩 된다? 아이고, 빠르게 돼다. 너무 많이 하지마, 우리 얘. 저녁 해야 돼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얘야 어지럽겠다. 너 첫날 기념으로 놀게 해주는 거야, 많이. 우리 집에 온 첫날. 어제 그저께는 벌. 벌 이방했고, 오늘은 너를 또 이방했다. 우리 집에 식구가 또 하나 또 늘었네. 또 늘었어. 무슨 그렇게 순식간에 다 먹어? 너 배 뚱뚱해서 안 주려고 했더니 그렇게. 아이고, 세상에. 얘 이놈아. 결국 소리도 막 내면서 막 먹어. 어휴, 그렇게 배고팠어. 아이고, 야. 정신도 없이 먹네. 아이고, 야. 응? 또 마귀 무슨 걸 그렇게 많이 먹네? 많이 먹으면 배가 뚱뚱하며, 뱉어지겠다. 아이고. 아이고. 이 배달 안 났지 다 먹었어? 세상에 내가 그거 먹고 줬는데 그만 먹어야 돼 세상에 어구 어구 여기 한 개 남았다 이것도 먹을 거야?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이제 뭘 먹어 아이고 아이고 먹 찾아다니 아빠가 조금 줄여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잘 먹어 아이고 밥 먹었어? 밥 먹고 청소해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청소 잘하네 아이고 세수 세수 청소가 아니라 세수지 세수 너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잤어 이제 하룻밤 조용히 잠도 잘 잤지? 아이고 청소도 잘하네 아이고 아이고 석가 석 좀 받아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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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희는 하룻밤 나가자고 그랬어 너가 다 놀으라고 그랬더니 아이쿠 아이쿠 엄마한테 올 거야? 아이쿠 엄마 모를 거야 알았어?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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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쿠야 내가 밥 주는 사람이지 이제 밥 달라고 그러지 이제 너 집사로 정했지? 응? 너 집사로 정했어? 이리 와봐 엄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콩아 콩아 너 콩이로 하기로 했다 그냥 내가 먼저 주인이 콩이라고 그래서 그냥 콩으로 하기로 했다 콩 콩아 너 검은색이 돼서 콩이래 먼저 주인이 도는대로 콩이야 아이쿠 아이쿠 나은 볼 게 많지? 볼 게 많아 지를 들어가 어디러 갈 거야 고기 들어가보고 야 어디로 갔냐 없네 어디갔니 거기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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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은 또 뭐야? 꽃도 먹을거야 너? 꽃도 먹어? 콩아 어디로 갈래? 너 애기때 영상 많이 남겨놔야 좋더라 크면은 지금보다 미워 꽃도 먹어 콩아 우리 꽃도 안 먹니? 너 꽃도 먹니? 하하하 어디로 꽁충? 어디로 갈래? 꽁충? 다 검사해 여기저기 다가 너가 어제 볼 집에 왔는데 우리집 검사해 콩아 다 검사해 응? 나 아까 청소기 돌리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밖으로 도망가왔지 아이고 아이고 어디로 갔어? 어디로 갔어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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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그리로 갈거야? 여기가 좋아? 웅날에 대해서? 응? 뭐가 뭘 원해? 아우 했어? 왜? 어디? 어디? 어디 갔거야? 드디어 안정홀대 찾았어? 어머나 본러동 데크에 본러동 누웠네 벨러동 누웠네 셰소리도 죽고 이제 안정을 찼네 다 둘러보더니 이제 그래서 귀를 폈어? 응 응 다니는 게 좋았어 야 오늘은 너하고 노는 날이다 너하고 두 번째 날이다 두 번째 날 댓글 다 뒤져보더니 이제 들어놨어? 어떻게 생겼는지 다 파악했어? 아이고 뭐야 편안해라 너 여기서 살래? 민희는 너 때문에 어제 외박했어 외박 안 들어와 야 이놈아 발바닥도 까만 놈아 아이고 아이고 엄마 봐라, 엄마 봐라, 엄마 봐라 어디 갔어? 엄마 봐라, 엄마 봐라 아이고 거기 들어오는 거야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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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가 풍선마름 너무 많이 먹어서 안돼 밥 조금씩 줄거야 엄마 커피 먹고 응? 응? 어떻게 내려올까요? 이거 엄마 커피야 엄마 너 여기 올라가네 야 이놈아 이리 와 너 우리 집 구경하는 중이지? 응? 어디로 갈래? 응? 너 우리 집 구경하는 중이지? 뭐 못 내려와? 저거 봐라 새 둘이 봐라 저거 봐라 새 둘이 봐라 저거 봐라 새 둘이 봐라 꺼꾸기도 울고 내가 오늘 너하고 논다 응? 할 일도 안 하고 할 일도 안 하고 응? 어디로 갈래? 응? 어디로 갈래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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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자 자리 잡아봐 잡아봐 여기서 자야 안심이지 밖에서 자면 밖에 뭐가 동물이 나타날까봐 겁나 나는데 여기서 자? 응? 거기서 자 자라 거기서 자 안심하고 주무세요 콩아 안심하고 주무세요 응? 뭘 살펴자 거기서 잘할 거 또 검사해 또 검사해 밖에서 졸았잖아 조자 이쁘게 잡아라 그렇지 앉아 아이고 자리 잡았다 자리 잡았네 자 그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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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잡았네 엄마 말 들었다 성공 자리 잡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 자세요 오이고 거기서 너도 잠자는 자리야 아이고 성공했네 고해자 콩이가 이제 안심을 했나봐요 잠을 자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우리 집에 온 이후부터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뭐냐면 처음이라 적응하기 어려울까봐 살살 달래서 했더니 이제 안심하고 잠자리에 드는 걸 봤더니 사실 우리 콩이가 엄마 얼굴도 모르고 헤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가여운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고양이 굉장히 무서워했었는데 기르다 봤더니 기르다 보니까 정말 정이 들고 고양이처럼 순하고 예쁜 동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얼마나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서 같이 서로 재미있게 살 거예요 귀여운 콩아 잘 살자 같이 저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